여기 남겨서 하는 거예요 거기 6개 누르고 1번 누르고 안 나와요? 1번 누르고 총따라기 하라는 대로 따로 가세요 6개 누르세요 아래 6개 누르세요 총따라기 하라는 대로 따로 가세요 1번 눌렀어요? 1번 누르세요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1번 누르세요 네 그렇습니다 실행 눌러주세요 성공했어요? 성공하신 분은 혹시 더 하고 싶으면 집에서 이 회복을 깔아서 하면 되고 여기 도장 찍어서 가면 돼요 했어요? 실행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개 누르세요 2개 누르세요 2개 누르세요 3개 누르세요 3개 누르세요 2개 누르세요 2개 누르세요 3개 누르세요 1개 누르세요 머리는 2개 누르세요 3개 누르세요 다음은 왼쪽으로만 해야 될까, 오른쪽으로만 해야 될까? 왼쪽, 왼쪽을 좌회는, 어떻게 좌회는 해야 될까? 자, 실행해 보세요. 앞으로 가서 좌회는 해야 될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좌회전까지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성공한 제거를 저장찍고 하면 될까? 재밌었어? 재밌었으면 이거 좌회전까지 하면 돼요. 오, 3개네. 별 3개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장찍고 가면 됩니다. 위에 차를 볼 수 있어요. 위에 주어야 되는 친구가 있으면 아, 잘했어요. 바꾸도 해. 이렇게 하면 저격이 안 되 좀 해. 한 번 또 잡을까요? 그러면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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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일당에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같이 말고 여기서 여섯 개 누르세요 하시고, 여섯 개 누르셔서 1번 누르세요 라고 하면, 여기 의자 앉아가지고, 아니면 통서 여기로만 앉아가지고, 그러면 계약처 뭐 기다리나 그러면 여기 뒤에 서 있으면 된다고요. 왜냐면 왜 안 오는가요 그러면, 혼자 와서 원래 둘이 왔는데 학생이 잠깐 집에 가서, 그, 에어학 그거를 시스템으로 못 돌려서 여기 뒤에 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번. 한 번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한 번 해보시겠어요. 이쪽에 해보십시오, 이쪽에. 나, 나, 거기, 저쪽에서. 1번만 해보세요. 아, 이야기 나누시고. 아, 이야기DOSilles tra being in s80. 예. 아, debate. professionals tra being in s' 살짝 눌러주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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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번만 깨몬네요. 1번만 깨몬네요. 1번 방에 1번 누르고 깨몬네. 1번 방에 1번으로 기록해보시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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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요. 여기로 성공했으니까. 여기 화살표가 아는 것 같은데. 아, 어렵나요? 네. 네.